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테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두 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재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었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가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게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오는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꽤 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한나라는 예언자도 있었는데 프누엘의 딸로서 아세르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이 나여 남편과 일곱 해를 살고서는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칼릴레아에 있는 고향 나자레스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크리스도님 찬미야입니다. 찬미예수님 찬미예수님 기쁘게 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주님 봉헌 축일입니다. 교회는 성탄 후 40일이 되는 오늘 이 축일을 지내는데요. 성모님께서 출산하시고 나서 정결례를 치르시고 아기 예수님을 하느님께 봉헌하셨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런 봉헌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예수님께 이제 자신을 봉헌한 수도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날입니다. 또 오늘은 서울대교구에서 사제의 서품식이 있는 날이기도 한데요. 하느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또 봉사자를 이렇게 뽑아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교우분들께서 우리나라의 수도자들과 사제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은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봉헌되시는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이 광경을 지켜본 심해온이라는 사람이 함께 등장합니다. 매우 독실했던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바람이 있었는데 하느님께서 반드시 메시야를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분을 내가 직접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나이가 많았습니다. 긴 세월 메시야를 기다렸고 반드시 그 날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는 있지만 하느님의 침묵이 자신의 생각보다 조금 길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초조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때로는 기다림에 지치다 보니 그게 의혹으로 변하기도 하는 그런 때도 있었던 것이겠죠. 그렇게 희망과 실망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심해온은 드디어 고대하던 메시야를 만나게 됩니다.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오는 한 가정에게서 자신의 꿈을 발견하게 된 거죠. 놀랍게도 그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그 꿈은 화려하거나 아름답지만은 않았습니다. 일상 안에서 어디서나 볼 수 있었던 한 가정 허름한 차림에 가난한 부부와 어린 아이 바로 거기서 평생을 꿈꿔온 꿈을 만남을 이루게 되었던 거죠. 돌이켜보면 40일 전에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었던 그 성탄도 예수님의 탄생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놀라움과 특별함과 웅장함으로 성탄축제가 시작되지 않았죠. 한밤중에 고요함 속에서 작고 연약한 어린아이의 숨결에서부터 축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디에나 있는 흔한 마국간이었고 또 낡고 지저분해서 애써 들여다보지는 않는 그런 구유에서 인류의 구원이 시작된 거죠.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로 한 자리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지극히 평범한 장소 어디에나 있지만 애써 들여다보지 않는 그런 곳 때로는 화려함에 시선이 빼앗겨서 자주 놓치게 되는 그런 낡고 허름한 자리 또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소외된 그늘 속에 하느님께서 함께 자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도 그런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할 것 없이 별 볼일 없는 그런 일상 그렇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런 별 볼일 없음에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것이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서 나 스스로도 별 볼일 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어떤 나의 그런 부분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런 부분들도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나를 억압하는 육체적인 질병이나 또 아직 낫지 못한 그런 마음의 상처들 그런 것이 있지만 하느님은 바로 그런 자리에 손을 얹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부끄럽고 실망스러운 나의 약점과 잘못과 실수들 하느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다 선한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잘 믿을 수 있으면 놀라운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한 사람의 꿈이 잠겨있던 그런 장소처럼 또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기로 한 그런 자리가 다른 어떤 곳이 아닌 바로 이렇게 별 볼일 없고 보잘것 없는 나라고 하는 성전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느님께서 이 세상 어딘가에 어느 누군가와 그냥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자리에 서 있는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할 것 없는 그런 나의 일상 안에서도 감사함을 느낄 줄 알고 또 처절한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내적인 힘을 우리가 잘 길러나갈 수 있도록 오늘 미사 중에 은총을 청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의 모든 삶이 내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하느님을 향해서 조금씩 조금씩 스며들어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우리가 나 자신을 이제 하느님께 봉헌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 미사 중에 함께 은총을 청하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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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